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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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너넛을 맞int 너넛을 맞int 너넛을 맞int 헤이! 잘한다! 이찬원 잘한다! 여러분들께서 또 사나이 청춘 멋지게 또 호흡을 맞춰주신 덕분에 또 이 노래 멋지게 또 맞춰주신 덕분에 짜잔! 짜자잔! 잘생겼다! 자 다음 곡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할텐데요 자 다음 곡은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으실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이 신나는 분위기여서 우리과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 뽕노래자로 추는 당시에 이 노래를 불러서 대상을 거부하셨는데요 미운사래 아십니까? 네! 미운사래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! 음악 주세요!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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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. 한편에 미워져 천 collaborative 삼ej member 만난 최은혜 나를 미친 여지 불안한 정글 나를 미친 이 눈을 아래라 가르쳐 아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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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길고 사내야 한참이 번쩍 번갈고 있니 후회의 길이 잃어질 후회 날 길고 사내야 날 길고 사내야 날 길고 사내야 날 길고 사내야 잘한다! 헤이! 온! 자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? 네! 감사합니다 어떻게 가까이서 보니까 잘생겼다! 고맙습니다 함께 즐겨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홍천 겨울밤 추억 만들기 콘서트 여러분들 좋은 추억 되셨으면 좋겠고 또 댁으로 돌아가셨을때도 아주 깊게 깊게 오랫동안 좋은 추억으로 남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구요 저는 이제 마지막 곡 준비하기 전에 섹시하다 섹시하다 자 이제 마지막 곡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게 신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홍이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노래 어떤 노래입니까? 진똘기 진똘기 맞습니까? 자 그러면 저는 마지막 곡 진똘기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앉아계시는 여러분들 다들 질서 지키면서 한 번씩 일어나볼까요?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? 네! 마지막 곡 진똘기로 우리 다같이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들 함께 나눠보십시오 함께 나눠보십시오 여기 앉아계는長 인사드리며 되게 잘 추천드립니다 제가orientation 시간을 걸어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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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스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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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